우리 결혼이 오면 아니 이 정도면 딱 괜찮은데요? 우리 결혼이 오면 곱곱에 가고 싶어서 I say I love you 이상한 소리 어차피 뒤에 코러스가 있어서 굳이 안 나오네요 Start, start, yeah 곱곱에 가고 싶어서 I say I love you 이 밤이면 얼어날라 돼 It's more going to go, it's good 사실 오래전부터 너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Gotta keep going on We're going on, we're going on 떠나는 내 키만큼 난 빠진 내 꿈 아래가 닿을 만큼 난 내가 원할 때 눈을 바라는 내 때 어, 오케이, 이거 좋아 17일에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하는 당신의 생일을 축하 오우 엔드? 오우 이거 이렇게 붙여야 돼 가! 2, 1 어떻게 나와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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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다시 켜봐요 오우 세상에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팬분들이랑 생일 파티를 하게 돼서 너무 신기하고 되게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고 항상 엄마랑 아니면 회사 분들이랑 같이 생일 파티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팬분들이랑 같이 하게 돼서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기대가 되고 설레가 되고 오늘 저희 생일에 오신 만큼 신나게 생일 파티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Unternehmen 다음 스스로 오우 strengthen lamb 1,2,3,3,3,3 나보의 사랑에 세계를 초반합니다 이루고 싶은 소망은 뭘까요? cu서트 열심히 해서 한 번 그 콘서트라는 자리를 안 보고 지금 기분을 춤으로 표현해주세요 춤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이렇게 두 분을 발랐습니다 내 맘대로 혼자 살고 있어 다 있어 두 번째 분이 아직 정답이 없나요? 보는 분이! 세트! 하나 둘 셋! 자 이제 초점으로 있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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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제 드릴게요 김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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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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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알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싶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싶고 대박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떡하냐 진짜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잘 알고 있어요 진짜 못 가야겠어요 왜 왜 왜 왜 왜 아 되게 큰 선물 주시네요 아 여러분 이거 정말 겨울 밤 여름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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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둘 셋 네 오 오 정답 정답 오 정확해요 네 중간부도 네 김연아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 너무 이루시다 박수 오세요 역시 네 자 3회 벌스티인 핑곱 게임 자 지금부터 첫 번째부터 칸을 채워볼까요? 네 첫 번째는 칸을 채워볼까요? 칸을 채워볼까요? 별밤 1번 시스템 4번 I'm ready 자 이제 모조수사 끝났을까요? 1시간을 재생 커팅하다 보니까 되게 다른 것도 많고 오히려 더 재밌었었던 것 같아요 네 더 웃음을 준 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제일 고맙다는 이 영상 네 영상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네 댄스컵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네 네 더욱더 열심히 해서 더 멋있게 나오려고 준비할 테니까 많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겨울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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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서 너를 사랑해 네 아 너무나 감사하고 네 2018년에도 네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법 사외 상교를 깨울밤 겨울밤 겨울밤 겨울바 다ając 아멘